어, 너보다 고참인데 말을 듣겠냐? 아휴, 선배님 좀 멈춰주실래요? 감속 확인, 거봐! 어, 꼭 누구처럼 깐깐해요 기상 악화, 동체 흔들리며 주의해 주십시오 작전 영역에 기단 특합하는, 저속 접근 중 접촉까지 240초, 이 시간이 너무 없는걸?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전을 포기하며, 페이븐으로 귀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턱이나 듣겠네 감독, 듣고 계십니까? 저건 그냥 무시하는 거네요 사람 말을 들으면 우리 감독이 아니지 강화 1분 전, 초고 해치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 좀 빨리 받아주세요 강화 준비 완료, 스탠바이 카운트, 3, 2, 1, 가려오십시오 마주시니 큰일기 ㅋ 여기는 드레이크 목표 지점에 도착. 지금부터 미션을 개시한다. 이 예언은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상태를estä 응Say his best friend. 상태를 이는 방어의 سLC을 이해합니다. 환호, 상태를 다가는 상태를 클릭합니다. 상태를 지점을 앓는 걸 보았다. 상태를 불러 주는데 발자 전이 전iers이 넘어질 수능. 상태를 input. 상태를 지점을 인정으로 지점을nalyt 수 있는 선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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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